이리와은이 이리와은이 아이씨 이리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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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밥 드셨어요? 2번 마이크 키워주세요 3번 3번도 키워주세요, 3번 감사합니다 3번 마이크 키워주세요, 3번 감사합니다 3번 마이크 쉬고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칼라씨입니다 네, 간단하게 한 명씩 저희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칼라씨의 형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칼라씨 리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칼라씨 보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칼라씨 채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 덕분에 너무 기대가 되는 선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사윤씨 방금 노래는 어떤 노래였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클라스 1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놀고 가요 네, 여러분 방금 어떤 노래였는지 선윤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방금 노래는 저희가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었던 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방금 설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했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방금 설렘 보셨나요? 네 어, 제일 좋아했던 무대는? 아, 뭐야 아, 뭐야 제가 뒤에 많은 노래들을 좀 준비했거든요 어떤 노래가 있죠? 네, 다음 곡은 저희 클라씨의 클라씨라는 곡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네 즐길 준비 되셨죠? 네 아, 네 네, 여러분 그 후렴 부분에 클라씨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 같이 내 창으로 즐겨주시면 더 힘내서 무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네 어, 잠시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뻐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중고등학생이신 건가요? 네 07년생 콧 아, 친구 08년생 소환 아, 친구 그럼 제일 어린 친구가 몇 살이에요? 나, 친구 1년생 1년생 아, 대박 1년생 아, 뭐라고요? 0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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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웠어요 너가 몇 년생이야? 08년생이 왜 차려야? 고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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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야? 고은이가 언니야? 지금 누가 더 너나? 여러분 안 더우세요? 네 오늘 비 왔잖아요 우산 챙기셨어요? 우산 챙기셨어요? 잘했다 아, 지금부터 비가 완전 추적추렴 오던데 그쵸? 우산 구인 중요한 Sora 우산 Lazar 저희 클라씨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산 밥은 먹었어요 토요일인데 먹었어요 이제 끝나고 뭐 할 거예요? 집에 가서 먹었다고요? 좋은데? 싸인 앨범 준비했으면 좋았어요 저희 저번에도 왔었잖아요 맞아요 저번에 오신 분들을 알텐데 저희 약속 지켰죠? 오늘도 왔어요 저희가 여러분 보러 반면 이제 마이크가 다 준비됐으니까 저희는 클라스의 클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봅시다